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좋아요. 할아버지가 운전 안하시고 1시간 반 거리를 이렇게 기차 타고 가면은 이쪽에서 아까 거기에 뭐라고? 유니... 유니온센터 유니온센터에서 내리자마자 침 2개 있어서 카트 서비스를 말했더니 안된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된다고 하더니 안된대요. 근데 들어가면은 또 그 카트가 모인 곳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면은 또 돼요. 그래서 해가지고 무사히 오고 아래층에 들어가니까 냄새가 조금 나서 2층으로 2층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2층으로 타야 경치가 좀 보여요. 이렇게 예쁜 경치들을 보고 그래서 할아버지 운전 안해도 경치 좋은 곳에 발 뻗고 쉬어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이 LA 기차 이용하세요. 나중에 한번 바닷가 기차 가는거 한번 그거를 하고 우리 애들하고 전부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네 next station stop is Baldwin Park If this is your destination please watch your step and use handhelds when moving through the train to the door. Baldwin Park is our next stop 예스